어? 그런가자님? 예 알겠습니다 내일 읽도록 하죠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서 자동으로 꺼진거구나 콜로그램 제어 아아아아 나 이거 정말 싫어 근데 이거 정말 해킹을 잘하는 사람 이 있을까? 어? 잠깐만 해킹하는걸 하나 찾아보죠 에이 한번만이잖아 저거 하나만하잖아 전체 다 회복시키는걸 해야되는데? 아 하나만 나와라 안해 안해 이씨 밑에 있는 2층에 있는 애 그 경로를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해킹하면 아이씨 이거 찍기도 아니고 진짜 이거는 정말 시간 뭐야 뭐니? 안해 이씨 안해 안해 아 장난이씨 어 뭐 치료? 야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여기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다른 데인가? 어 뭐야 이거? 여기 왜 여기서 다 죽었대요? 어 저기 문이 잠겨있다는건 저 잘하면 저 잘하면? 살짝 모험을 한번 걸어보지 여기 옆에 이렇게 완벽하게 어 좋아요 좋아요 아이 선방해 그치 이거 없어졌을걸? 자 여기 없어졌을걸? 없어지구요 어..문을 열고 스위치룸 계산대 어..아먼데? 암호는 고칠수가있나? 지금 내껄로? 안되네 버리죠? 아 어깨 아프네 아 시큐리티 치프 어시스턴트 데스크 배가 아닌데? 내가 잘 읽어봐서 그런거일수도있지만 해킹하는거만 나오지마라 해킹하는거만 나오지마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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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카 흠 흠 아 정말 아 오늘 왜이러지? 저 어깨 어깨 어깨가 어깨가 어깨 다 잠겨있어 빌어먹을 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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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열쇠가 어딘가로 연결이 돼있는 키일텐데요 어 여기다 메드랄 로비 빌라 카지노 뭐야 이거 소용이 없지 않아 자 일단 얘는 술먹고, 술먹다가 죽었나보네 행복한 놈인데 저게 어딘가 있을텐데 진짜 저게 어딘가에 있을텐데 진짜 저게 어딘가에 꼭꼭 숨겨져 있을텐데 정말 구석탱이 있었던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말 구석탱이 있었던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게 어디에 있을텐데 저게 어디에 있을텐데 저게 어디에 있을텐데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저게 어디에 있을텐데 그..저.. 못하는데.. 얘 이렇게 여기 들어오면 안되는거 아냐? 못 빠져나가는거 아냐 여기도? 설마? 못 빠져나가진 않겠지? 어..무슨 열쇠를 얻었습니다 어..여기가 거기잖아 그냥 으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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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디에.. 저 안에 있나? 그냥 저장해보고 저기 안에 한번 들어가보자 여기있구만! 야 자기 앞에서 바로 지키고 있었네 저러면은 위로 저기로 점프해서 들어가야지 으쨰 오케이 어휴.. 이제 좀 맘대로 돌아다니겠구만 빨리 빨리..자..잠요구 오케이! 오케이 이제 좀.. 예.. 자 이제 됐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좀.. 예.. 도박을.. 좀 하면 되겠군요 이건.. 블랙즈 네.. 일단 다..어.. 침으로 바꾸고요 솔도 되팔기 스읍 솔도 되팔기 있었음 참 좋을텐데 됐습니다 아 일단 아 전쟁정지폐를 시에라칩으로 바꿔주는구나 지랄땐 다 바꾸구요 지금으로 다 바꿨습니다 자 이제 돌려볼까요 배팅 늘리기 최대 최대 자 가보도록 하죠 저장해나 25밖에 안되네 배팅 최대 돌리기 애기 애기 이게 겁나게 많이 벌리지 않았나 많이 좀 벌려라 왜요 왜요 지금 개수가 왜 아우씨 네 아직 벅이죠 아주 앵두가 그나마 좀 뻗지 비슷한 이제 나와줘서 계속 조금씩 벌어들고 있네 집을 뭐가 짱이지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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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다 자 이제 도박을 하보도록 하죠 이제 계속 딸때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